지금부터 조정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신청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 조정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상단 업무 포털의 문의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가입 후 법인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분쟁조정신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스텝1 신청인 정보에서 필수입력 항목을 작성하고 스텝1 저장을 클릭합니다. 스텝2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 후 스텝2 저장을 눌러 스텝3로 넘어갑니다. 스텝의 신청 취지에는 조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신청 원인에는 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 파일도 추가합니다. 작성 완료를 클릭하기 전에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작성한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작성 완료를 클릭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신청서의 형식적 검토 결과에 따른 조정조사관의 보완요청 발생 시 서류를 보완합니다. 보완이 완료될 경우 조사관의 수수료 납입 요청에 따른 수수료 납입으로 조정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조정신청이 완료되면 조정부, 조정기일을 지정한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며 해당 기일에 출석 후 조정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조정신청 절차 안내였습니다. 보완이 완료될 후 조정신청 절차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